??? 겐트 괜찮으시죠? 저는 알아서 한 제도를 도록 하겠습니다 예~~ 겐트 좋아요 정크랭 정크랭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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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랭 평타 조심 아플거에요 많이 왼쪽으로 먹었어요. 로느 오고 있어요 어휴 트겼덴 시멘트라 이것때문 정크렛 왼쪽에 아직 있어요 스탑 9개 있고 샤워기 오케 일단 정크렛 다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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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라 피 안 먹겠다 샤워기 보셨습니다 오른쪽 샤워기 하나하나 보셨어요 남은거 하나 맥크리 방 아이고 루시우 개피 루시우 개피 루시우 따왕 상대 폭탄바라라 왼쪽 위에서 날아와요 왼쪽 위에서 날아와요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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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동 이득이 기지에다 지어놨어 당황해가지고 기지 포탈 여기 점지 점지 다 썼어 으앙 다 쉽다 시네쿵 뭐 못하겠죠 아 이걸 살리네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아유 되켰다 아이고 트레이로우 할게 어렵다 정말 쭉 심해 다운 오케이 포탈 없고 심해 다운 정크래쉬 왼쪽 보고 있어서 이거 힘들텐데 왼쪽 볼게 로덕 오른쪽 어휴 와 필 아 저 진짜 절묘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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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즈와 피 힘들거 같은데 많이 겐지님이나 왼쪽에 폭탄 다운 정크래이터 다운 들어가죠 자리아 궁 조심 여윽 아 ע 아 시메트라 뒤에 쫓아와요 에어어어어어어 로덕 오гу궁 로덕 오구궁 로덕 오구궁 디 로드 디 2층 정크래 studies 사운드 사운드 원숭이 같은 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원숭이로 심해전 크랙 카운터 칠란 원숭이가 최고라서 와 진짜 좀비 와 이러지마 아 그냥 빼지 아 뺐다 다시 마지막 한 번 나왔네요 디바 나왔으니까 이거 이거 찍으면서 가야겠다 30초 그래 이거 백업 좀 빨리 뺐다운 뺐다운 와 벽 때문에 안 끌려갔다 어 갔다 갔다 호흡 아 나 핀 오케이 안 떨어졌어 루슈 루슈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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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궁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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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트레이서 역갱 빠졌고요 트레이서 정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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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트레이서 다운 정크랩 궁 정크다 정크랩 석양 정면 바꿔 왼쪽 위에 정크랩 정크랩 떨어졌어요 정크랩 필 루슈 볼게요 저 트레이서 오케 원숭이 점프 트레이서 트레이서 여킹 빠질거에요 원숭이 개피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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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트레이서 반피 트레이서 개피 원숭이 빡친거 반피 원숭이 풀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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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질도 없어요 원숭이 개피 다운 오지게 비비네 진짜 바로 들어가죠 전크렛 다운 트레이서 5궁 트레이서 다운 원숭이 점프 저 입구만 막을게요 왼쪽에 자리야 자리야 자기질도 빠졌고요 정크렛 왼쪽으로 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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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가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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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다운 저 송하나 송하나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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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원숭이 제발 오케이 와 저 어딨어 와 좋다 3분 15초야 와 시원하게 밀었다 팀이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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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으로 엄청 치워져가지고 계속 비벼가지고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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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갠지 할까 그냥 안할 것 같은데 저거 빌리 빼고 싶거든요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저거 빼고 싶어 안 바뀌어요 근데 바꿨는데 계속 달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 오렌지 저 미리 보기 이미지가 안 바뀌어요 남는 것 같게요 먼저 픽하세요 녹화 프로그램 엑스플릿 녹화 프로그램 엑스플릿 입니다 정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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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맥크리나 솔져 없네요 파라 나오면 저 죽음 바로 바꿀게요 거기다가 왼쪽 맞게 돼요 정면 원숭이로 전면 얻는 거 조심해요 그런 거 그거 빨리 노드리세요 일단 루슈 원숭이 자리아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할 거예요 원숭이 밀었고요 원숭이 밀었고요 안 돼 아니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리퍼도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요 겐지 겐지 개피 원숭이 점프 어?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점프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왼쪽 건물로 들어갔어요 겐지 다운 원숭이 원숭이 옥상 3층 자리아 하고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자리아 주는 실드 빠졌고요 원숭이 빡쳤어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3층 아이고 자리아 3층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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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원숭이 살아있어요 3층에 아 큰일 났다 원숭이 빨리 빨리 못 써야 돼요 드론 두 명을 너무 못 죽였는데 아 빼죠? B 막죠? 공간서 쏘고 바꾸게 그냥 기둥에만 있을게 여기서만 인기했으면 공간서 원숭이 들어와요 왼쪽으로 리퍼 원숭이 점프?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벽 타고 걸어서도 리퍼 왼쪽으로 리퍼 개피 다운 넌 무대에서 내려와야겠어 무대에서 내려와야겠어 무대에서 내려와야겠어 여기 일로에서 올라가 진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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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아이씨 이속 빨라서 떨어져 리퍼 왼쪽 아 못 올라가겠어 이속 너무 빨라 상..상대 비트 리퍼 왼쪽 나 죽겠다 다리 밑에 맥크리 리.. 리퍼 궁 거점 들어가야되요 거점 들어가야되요 리퍼 잠수인데 아 아니구나 감정표현이구나 리퍼 다운 겐지 톡 꼈고요 루슈 위에 비비고 있어요 루슈 위에 비비고 있어요 루슈 다운 겐지 거점 오른쪽 겐지 거점 오른쪽 이거 열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열로 해서 열로 이렇게 하면 뚜벅이들도 다 올라갈 수 있어 솔저 맥크리 이런 애들 위에 자리 잡으면 좋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 처음에 어떻게 올라가나 싶었어 맥크리 같은 애도 막 저기 올라가 있길래 메이가 얼려졌나 그 생각했어 왼쪽에 왼쪽에 그 리퍼하고 원숭이 리퍼 오른쪽으로 가요 리퍼 리퍼 오른쪽으로 리.. 리퍼 개피 리퍼 망영화 빠졌고요 빠져요 애들 애들 오른쪽에 힘 실어요 디바 로봇 빠졌고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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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원숭이 다운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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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지금 해볼까 후 안녕 공급기 준비됐어요 후 후 느낌 오지 리퍼 붕어 자리야 없고 디바 나왔어요 울팀 에임 망치는 것보다 상대 팀 에임이 벗어나는 게 훨씬 커가지고 이석 써주는 게 좋아요 이석 쓸 때는 써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우리 팀이 빨라져서 못 맞춰 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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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 주면 우후 네네 상대가 더 많은 거야 이러니까 이석을 주는 거 왼쪽 왼쪽에 리퍼 오른쪽에 원숭이 맥크리 정면 원숭이 빠졌어요 원숭이 위로 점프 원숭이 벽 빠졌고요 자리야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야 궁 있을 거예요 조심 아냐 없어요 오른쪽으로 리퍼하고 맥크리 오른쪽으로 리퍼 맥크리 리퍼 궁 자리야 자리야 다운 리퍼 반피 겐지 궁 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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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점지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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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에 로드워그 로드워그 겐지 정면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정면 로드그랩 빠졌고요 우리 틀에 없어요 우리 틀에 없어요 왼쪽 왼쪽 왼쪽으로 다 간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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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겐지 겐지 반사 빠졌고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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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겐지 다운 원숭이 빡쳤어요 리퍼 다운 오케이 어 전원 처치 아니야 안썼어 조합은 아직 안 바꿨네요 상대 자리야 궁으로 한번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것 같아요 상대 궁 많이 차있어요 겐지 반사 빠졌고요 정면 정면 로드워그 로드워그 개피 로드워그 먼저 다운 다운 시켜야 돼요 석양 오른쪽 겐지 궁 왼쪽 상대 피트 다리 밑에 다리 밑에 리퍼 거점에 맥크리 거점에 맥크리 루시우 루시우 필 루시우 거점 안에 뒤에 맥크리 다운 30초 정화 나 빨리 채워야겠네 루시우 할 수 있어요 겐지 아 오른쪽에 겐지 나이스 겐지 반차 빠졌고요 겐지 다운 트레이서 어 오케이 나이스 수고해요 아 저기 큰 데 겐지가 존나 못한 겐지가 진짜 하하 하하 그니까 A 공격 A 수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조합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가 뚫기 힘든 조합을 처음에 뚫고 계속해가지고 원하세요 예이 수고하셨어요 오 잘 맞춘다 저거 잘 빌렸다 이거 이거를 진짜 잘 빌렸어 여기서 리퍼가 저 감정표현만 안했으면 뚫렸어 감정표현 해가지고 머리에 평타 몇 번 과정이 반피돼가지고 하하하하 잠수인 줄 알았어 뒤쪽으로 갔는데 계속 커 있길래 수고하셨어요 예이 수고하셨습니다 저거 리퍼 감정표현 캐리야 감정표현 안했으면 이거 쟤들 리퍼가 잘한거였는데 리퍼가 저거 밀고 나서 오른쪽 보고 감정표현 한 두 번 썼거든요 그것때문에 리퍼가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거 막았어 어 점수 많이 준다 점수 높은 aste 뜯